네 12월의 첫 거래일 랭킹5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현재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1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웨드부시 쪽에서 테슬라의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더 간다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의 남자, 공동 대통령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고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너리 목표 주가를 400불까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AI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 덕에 테슬라의 가치가 1조 달러를 더 덧붙일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테슬라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좀 반등이 나왔었던 쪽이 2차 전지였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이꼴 2차 전지로 바라보는 시선인 건지 이 부분 먼저 점검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상한 본부장님, 전기차 이외의 성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또 상대적으로 가고 리튬주까지 움직였단 말이죠. 아직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가면 2차 전지도 간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걸까요? 이걸 진짜 2차 전지가 가는 걸 테슬라 덕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돼요? 뭐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제 별개로 봐야 될 시점이 왔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하원에 대한 수트리가 좀 있습니다. 정책발 영향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IRA 법안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인데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부 주에서 일단은 좀 반전의 미가 나왔던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입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히 잘 팔리는데 전기차 쪽은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로 뭔가 엮고 싶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FSD가 잘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을 줄여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D 쪽으로 방향성을 틀면 사실상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터와 잉크, 기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번 것처럼 전기차 자체는 가격을 계속 톤다운을 해서 좀 싸게 판매를 한 다음에 FSD로 구독 경제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또 FSD 쪽으로 탑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더덕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전부터 계속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장은 한 번 그런 성향을 가지면 좀 연속성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테슬라 올라갔으니까 수급 쏠리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채널링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FSD 이슈가 나왔으면은 뭐 퓨런티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자율주행과 연결성이 생기고 급등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죠. 특히나 이제 퓨런티어의 최대 고객사가 테슬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테슬라의 FSD가 좋아진다고 해서 2차전지 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셨는데 2차전지주를 한번 긍정적으로 볼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접근에 있어서 어떤 신호 주세요? 저는 2차전지를 사실 거면은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든지 그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 쪽이 지금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적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캐즘이 명확하게 회수가 되나요? 아니죠. 게다가 유럽에서는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연기관차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법안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일부 리튬 선물 가격이 좀 반등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를 고민을 해본다면 어쨌든 2차전지가 올라가면 지수 상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는 끌어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지 욕심을 부려서 굳이 2차전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사람의 지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상위 버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점수를 주셨으니까 체크 포인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얘기하셨는데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는 그쪽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FSD 버전 13.2가 배포가 됐다. 사용자 반응이 와 이제 진짜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아 그렇구나. 자율주행은 아직 먼 미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워낙 머스크의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다 보니까요. 주가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주도 좋다라는 일차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속해서 매매의 관점에 임하는 게 맞나요, 부장님? 테슬라의 이번 댄 아이브스에 관련된 시가충액이 얼마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AI와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테슬라의 1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추가로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의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IRA 보조금 폐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는 힘들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폐지를 하는 쪽으로는 테슬라도 당연히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조를 한다. 우리도 동의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OEM 완성차보다는 테슬라만 결국은 반사 수위를 받을 것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신감의 표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테슬라나 모든 OEM들이 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가 관련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셀업체나 이런 쪽에 단가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셀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업체들 관련해서 조금은 반사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조금은 성장이 거의 안 나오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셀업체로는 좀 경쟁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셀 쪽이 좀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려면 어쨌든 많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팔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있고요. 올해 상당히 좀 캐즈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판 것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 팩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가 전기차 출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전기차가 출시가 돼야만이 이 모델들이 팔리면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10% 정도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을 판단하고 있어서 주가에 대한 하반경적성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중 내내 추세적인 상승, V자의 급반동 이걸 나타내는 2차전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하반기에 대한 압력은 어느 정도 방화되면서 상단에 대한 박스권 매매 정도,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고드릴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가운데서 셀보다는 양극재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 수급주를 봤을 때 에코프로 비엠이 상당히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 이유는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업황의 조코나 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거의 추종되는 페스티브 자금 등을 포함한 코스피 200 특립 편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수들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비엠이 시총이 전일 13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비들이 46%, 유통 시총이 6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수준에서 코스피 200 특립 편입은 가능하다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동시 만기일에 지수 편입이 될 텐데 3월은 6월에 만기일에 들어갈 텐데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면 200종목 중에 41이 정도가 되고 코스피 200 페스티브 추적 자금이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매입 수요가 약 맥시멈 1,100억까지 일단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0.7에서 0.9배 정도의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연기금 매입 수요도 추종이 되는데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145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러프하게 이 중 절반 75조 정도가 위탁 운용 금액인데 벤치마킹 관련해서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에 들어온다면 역시 에코프로 비엠을 주식을 그 비율대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2,400억 정도의 매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코스피 200 편입 매입 수요가 더하면 약 3천억 중반 수준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나 코스피 상장 관련 수급적으로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일단 에코프로 비엠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의 재료라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단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27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제출했는데 승인나면 3개월 후에 코스피에 이전이 됩니다. 그때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특수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세일이 좀 더 소재보다는 점수가 더 높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창한봉 부장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하니까 아주 아이비 투자가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면 다 움직이는 거죠. 그와 관련한 또 하나의 막강한 키워드가 드론인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드론이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 아젠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도 오늘 승인 이슈가 나왔고요. 테스트 장소에 대한 거요. 그러면 이게 그 테스트의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있을 때까지 본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 드론은 꽤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머스크가 장작을 더 던져준 거죠. 멍청이 발언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방위산업을 완전 꺾어내리는 게 아니라 F-35에 대해서 깐 거죠. 어차피 공중전을 할 때 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비교를 하기에는 애매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드론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AI화가 됐을 때 로봇이라든지 드론 같은 것들이 사실 페트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로봇 개도 지금 이제 지키는 걸로 나오잖아요. 다 과거 영화에 나왔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배송이라든지 활용도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땅이랑 지상이랑 그 다음에 지하랑 아예 높은 쪽은 막 열심히 지배를 하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좀 낮은 고도에 있는 쪽은 지금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결국엔 저는 AI의 연속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도 뭐 결국엔 머스크의 발언은 그냥 이제 장작을 조금 더 붙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히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드론도 상당히 운송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겠죠. 아무래도 이제 땅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하늘로 다니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론 계속해서 고공행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보니까 자 머스크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게임주가 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메가 IP, BTS, 불핑 컴백한다면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봐도 괜찮을까 점검받을 게 많아 보입니다. 자 박 부장님 외국인 매수세가 연애 기획사에게 좀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BTS 그리고 블랙핑크 이러한 스토리가 끼면 당연히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정을 깊게 준다거나 지금 들어오세요라는 신호를 잘 안 주고 그냥 조금조금씩 계속 가니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언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회 있는 거 맞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관세는 상당히 강하게 때리고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관련된 특히 우리가 드라마, 엔터 이런 쪽에 관련된 관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쪽의 섹터로서 결국 바닥을 확인하고 특히 JYP 엔터가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야 되겠다 이런 게 불거지면서 JYP 엔터 중심으로 사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류션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BTS나 블랙핑크 이런 쪽의 또 완전체 활동에 더불어서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JYP 엔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편안한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온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두워와 관련된 뉴진스 사태가 아직은 좀 정상화되지 못했고 일부 지금 상장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좀 가져갔다 이런 이슈가 좀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노이즈가 좀 하이브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JYP 엔터 중심으로 YG 엔터까지 상당히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있고 N화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SM 같은 경우도 N화가 상당히 유리한 국민으로 가게 된다면 역시 SM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관세 장벽에서 좀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섹터로서 역시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이런 조금 그때 상당히 좋아진 분위기고요. 컴퓨터스 관련 쪽은 컴퓨터스 홀딩스가 또 가상화폐 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초 같은 경우는 또 신작 출시 기대감은 상당히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작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게임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가가 오히려 그때부터는 셀온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최근에 많이 쉬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영향에서 좀 빠져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게임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면서 다소의 신작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역시 이제 실적은 게임을 사실 열어봐야 됩니다. 오픈해봐서 어떻게 실적이 나올 건가 봐야 되는데 주가들이 먼저 올라간다면 게임이 역시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조금은 오히려 그때 주가가 좀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라는 신곡이 나오면 사실은 YG 플러스라든지 유통회사는 미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침없이 JYP 엔터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눌림목은 필요합니다. 역시나 연속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해서 그런 건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로 봐서는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땐 다시 한 번 시장에서 관심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 단가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갈게끔 언급주셨고 아까 게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창한 본부장님 게임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더기 판호 발급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네오리진 움직였고 아까 컴트솔딩스도 말씀해주셨고 또 여기에 머스크 껴있는 게임주라고 하면 M83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또 탄력적이고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 관점으로 본다면 이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갈라야 돼요? 그냥 게임 본업이 굉장히 강한 쪽 이렇게 된다면 현재 난이도로 보면 크래프톤이 아무래도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어쨌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그냥 본업으로만 보면 그거고 지금 후발로 신작 기대감으로 보면 NC소프트, 리니지 IP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픈이 되죠. 뭐 그런 신작 모멘텀으로 보면 당기는 아마 NC소프트가 가장 조금 우세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목표주가 대거 상향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코인 쪽으로 보면 컴트솔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딱 세 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XAI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M83은 게임주는 아니죠. 이제 스튜디오 관련된 업체인데 같이 연결성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좀 업데이팅이 되는 거고 사실 만약에 AI를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게임주 전체가 다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빠지는 구조로 넘어가고 게임에 대한 개발 속도가 지연이 되지 않아요. 게임주가 많이 흔들렸던 주 요인은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본업에서의 이런 기존 게임은 어차피 자유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일매출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대작 게임이어도 자유도가 무한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걸 신작 게임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게 더뎌졌던 게 게임주들의 낙폭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바텀 피싱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쪽이 놀자 주예요. 그래서 연말에 맞춰서 이제 기간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각각 나눌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기간에서의 또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강력한 쪽으로 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안전도 부분에서는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확실한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벤트성이 있는 쪽으로 볼 거냐를 일단 분류해서 여러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지 여부까지 체크하시면 탑픽 고르는데 게임주에 있어서는 도움되실 것 같아요.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달라졌다. 삼전을 많이 팔고 매도 버튼에 계속해서 손이 가고 네이버는 매수 버튼에 손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먼저 우리 박 부장님 반도체는 참 그렇네요. 지금 구간이 사실 매일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구간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제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제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도 있고 엔비디아도 또 오르니까 좋을까 싶었는데 아직이에요? SK 하이닉스 또한 그래요? 네. 사실 칩수법 보조금이 전면 수정될 거랑 우려가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현지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나랑이 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결과치를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돈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제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제재안에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제재안이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AI 메모리치 그러니까 HBM 관련된 쪽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업체 말고 칩 제조업체는 좀 빠질 수 있다 그게 CXMT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CXMT가 제재안에서 좀 빠지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MAT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중국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CXMT 같은 경우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니까 일부 이와 관련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에 보다는 제재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업체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D램이나 랜드 가격이 급격하게 빠진 이유도 CXMT가 대규모 공격적인 개파를 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싸게 물건을 내놓으면서 재고 소신을 하면서 D램이나 랜드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 스토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D램 저가 공세를 펼치는 CXMT 같은 경우가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이 물량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고 D램과 랜드에 대한 가격을 더 다운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점도 반도체 국내 소부장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주가 부분에서 밸류는 사실은 말이 안 되게 싸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그런 단기적인 우려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템을 봤을 때 내년 1분기 지나고 다시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금 일부 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키옥시아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빠지니까 감산에 바로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2월 달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랜드 가격을 조금은 감산한다면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은 반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밸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수급적으로 자자주를 3조 원 정도 먼저 사기 때문에 자자주 소가까지 간다는 점에서 하방에 대한 부분도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지금 블랙웰 이슈가 약간 지연이 되면서 조금은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그 위에 지금 진행 상황은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어떤 독점적인 구조, 독과적인 구조가 하이닉스에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HBM3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과점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차세대 HBM4E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이슈인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HBM4E에서였던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그 이후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물음표를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내느냐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수송을 하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HBM의 수요 대비에서 공급은 좀 모자란다는 부분이 정설인 것 같고 전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은 많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말은 했지만 물량은 또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펄스밴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펄스밴드한테는 정상적인 높은 가격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사지만 세컨번드, 서드밴드 쪽으로서는 가격을 좀 낮추어서 가격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HBM 구조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보슈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뒤엎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분명히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자사주 매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어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많이 빠지기는 좀 힘들다는 점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소부장들이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도체 칩수법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털고 네이버나 이쪽으로 간 걸까요? 하창한봉 부장님, 사실 지금 네이버는 추세가 굉장하잖아요. 여기도 해서 카카오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들의 생각은 이걸 미리 내다봤던 건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가는 추세를 카카오가 최근에 따라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도대체 뭘로 가는 거예요? 수급이요. 수급? 네. 저점에서 들어오는? 지금 이게 화면이 나가서 그렇긴 한데 그 이제 수급 동행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바텀 피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관에서 연기금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이 쭉 사다가 외국인이 사면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이 전거래일 정도에만 한번 좀 대량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관이 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가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텀 피싱 전략으로 지금 순환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트리거가 된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2분기에 연달아 최대 실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멘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훨씬 더 크거든요. AI 그 이제 카카오에서 AI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게 있는데 그 카나나였나 아무튼 카나나. 네. 카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AI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같이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 사실 스토리가 좀 긴데 GPT의 사용자가 지금 굉장히 크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몇백만씩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독 경제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사실은 이런 구독 경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눌려 있었던 AI 소프트웨어들 전부 다 바닷건에 있다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궤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수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특히 잘 들어오는지 기관에 2분안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체크 포인트였다라는 게 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은 계속 롱인가요? 박 부장님? 수주가 이상 무면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빠지는 것은 일단 팔고 보자인가요? 네. 우선 피팅업체가 오늘 약간 이슈가 있었죠. 대왕거래 관련된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 그 정도 예산안이면 사실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안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오늘은 조금 안 된 상황이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은 벨브나 피팅업체, 철강중소용주 이런 쪽에는 오늘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온 종목이 또 있는데 LNG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쉘가스나 LN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관련된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쉘가스나 가스전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라든지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NG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쏟아내면 이걸 실어나를 가스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이나 벙커, 탱크선 이런 것들보다는 국내의 어떤 특수선, 그러니까 고수익 부가가치의 특수선들을 한국 조선사들이 한 70% 정도 이상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많이 늘게 되면서 발주가 나오면 국내 조선사들이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준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업계 리포트가 섹터 애널리스트는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2008년도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 중에 빅사이클이 갔을 때 그때 주가들이 급등했다, 급락한 그 자리가 결국 최근에 빅4 정도의 조선 4개 사이의 시가총액을 합해보면 2009년도에 빅사이클의 피크를 찍었던 시가총액이 거의 맞물리 정도로 주가들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두드러워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자리까지 주가들의 시가총액 합산이 2009년도 빅사이클의 합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때랑 지금 다른 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하고는 좀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선이나 고부가 가치선이 들어오면서 좀 더 발주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더 간다, 계속 고를 외치는 것들이 신형증권이나 다울투증권에서 계속 고를 외치고 있는 쪽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2009년도 빅사이클을 넘어서는 게 확실하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있고 약간의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게 되면 거의 20, 30% 폭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수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컨센트의 한 5% 정도 안 나왔다.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인데 거의 한가까지 밀어버린 정상적인 주가도 그렇게 밀어버리는 시장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단계는 와 있다. 그런데 이 허드를 뭔가 증명을 하면서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이 허드에서 수급 쪽으로 딴 걸 사야 되니까 국내 수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엔터, 게임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되고 일부 좀 다른 쪽으로 사야 되면 최근에 많이 오른, 특히나 최근에 보면 방산업 쪽 무너진 거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계속 줄 방산은 좋다고 아무리 불이 짖어도 뭔가 휴전이 어떻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선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면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선이 충분히 지금은 약 90척 가까이 25년, 26년, 27년 이후에 발주가 계속 나오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런 논리에 따지면 사실은 그걸 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그리고 약간 목에 찬 밸류 그리고 과거에 빅사이클에서 그때 한 번 두드려 맞고 내려온 이후에 거의 10년 사이클로 제대로 반등을 못 줬던 이런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사이클 산업이라 한 번 고점에서 떨어지기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존재스럽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꺾일 만한 시장은 그렇게 아니라고 보이긴 하지만 시장이 워낙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였던 바이오주도 그렇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특허 문제 하나 불거지니까 거의 고점에서 40% 이상 폭락을 시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과연 거기서 좀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계속 그런 시장만 봐서 한편으로는 조선주가 잘 지켜줬으면 하는데 워낙 시장이 그렇게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수급이 나오게 된다면 여간 버텨낼 재간이 없죠. 지금 구간이 딱 변동이 가장 많을 때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기 때문에 비중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세금 안 낸다면 이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보입니다. 하창원본부장님 세금이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비트코인 관련주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겠지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련주 공약은 적합할까요? 네 뭐 적합하기는 한데요.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꼭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직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장의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습니다. BITO나 BITX 레벨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의사격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들을 기본으로 깔아두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비트코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두 번째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가장 코인을 많이 갖고 있거나 거래대금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거래소의 지분 7%, 8%, 6%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력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의 연속성이 짧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조금의 연속성을 본다. 비트에서 뭔가 롱을 본다 하시면 앞에 1순위, 2순위로 가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 움직임 짧게 보자라고 언급 주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 하청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